황영웅 가수님, 선한 스타 가왕전 상금 기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수 황영웅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일푸르의 재단이 가수 황영웅이 장애 어린이와 장애 청년을 응원하기 위해 푸름의 재단에 선한 스타 4월 가왕전 상금 150만원 전액 기부했다고 전했다. 누적 기부금액 1544만원을 달성한 가수 황영웅의 이름으로 전달될 가왕전 상금은 장애 어린이 재활치료비와 발달장에 청년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지난 2005년 설립된 푸름의 재단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비영리단체다. 2016년 서울 마포구의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푸름의 재단 넥슨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 장애 어린이의 치료와 재활을 돕고 있다. 2기 사업으로 학업과 재활치료를 잘 마치고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한 일터인 푸름의 소설팜을 건립해 총 54명의 장애 직원이 근무 중이다. 한편 가수 황영웅은 지난 27일, 2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봄날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를 성료했으며 오는 4일, 5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애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18일, 19일 창원컨벤션센터 25일, 26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팬들과 MBN 강한나 기자, 기사원문 내용입니다.